그 웃음 속에서 여기서 눈물이 비치고 또 화가 비치고 또 짜증이 비치고 아 이것도 이건 또 무슨 상이지 딱 그런 느낌이지 웃는데 여기서는 울고 화가 나있고 한번 물어보자 작년 재작년 한 이삼 년 안에 불맹이 내 서류에 서류에 도장 찍어라 그 수전인데 도장 찍으셨어요. 네 벌써부터 지금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온몸에서 막 땀이 나고 막 너무 막 속이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어떻게 감출 수 없는 그 막 심장 때문에 네 너무 답답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먼 걸음에서 왔고 오긴 했는데 지금 남편하고 이제 도장 찍고 갈라 선지 이제 조금 된 상태거든요 너무 힘이 들어서 여기까지 찾아오게 됐습니다. 그게 그니까 이삼 년 됐냐고 도장 찍으려고 했다. 오 네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. 왜냐면 이삼 년 전에 내 뭐 타이든 자이든 내가 수가 힐랑하고 문서를 도장을 찍을래? 하는 수전이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보이고. 그래서 여기서 도장 찍어서 좋은 게 아니라 슬픔도 생겼다가 또 막 화도 생겼다가 억울한 것처럼 속은 것처럼 속아서 이혼한 사람처럼 화도 생겼다가 또 내 신랑이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소중한 걸 이혼하고 나서 또 이런 막 그런 감정이 기복이라 그래야지 그런 마음이 숨이 안 쉬어질 만큼 내가 지금 솔직히 답답해 맞아 본인 그 말이. 지금 맞아요 하루하루가 진짜. 그렇게 너무 답답해서 지진 나는 것처럼 못 살겠어요 너무 숨통이 막혀가지고. 어떻게 부딪혀야 될지 지금 모르겠어요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. 근데. 좋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왜 좋지 않았냐고 물어보면. 평상시에 평상시에. 평상시에 본인이 신랑하고 이혼한 게 소원이었고 그렇죠. 또 또. 그 신랑하고 이 신랑 얼굴 안 보는 게 내 마음의 소원이었고. 아우 저 인간 그냥 우리가 이런 말 했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막 한다 말 하는 말 있잖아. 아우 저 인간 지지지도 않나. 어 저승사자는 뭐 하나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우리 엄마들이 뭐 주로 그런 말 잘해요 보면 그 진짜 무서운 말인데. 화만 화만 나면 아무렇지 않게 막 그런 말을 하거든요. 그 속에서. 엄마 언니가 그렇게 막말을 하고 신랑을 무시하고. 막 그런 아까 슬픔 면 반 화난 면 반. 내 종으로 여겼던 면 반 그런 게 있다가 딱 당한 기분에 화가 나고 또 반면에 잃어버린 기분에도 화가 나고 이제 말을 이렇게 죽게 하세요. 제가 그때 당시에는 뭐의 시인교처럼 이혼할 때 이제 하대에서 이혼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신이 나간 것 같고 너무 후회를 하고 있어요. 지금 현재로 그분 전 남편을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오고 저한테 다시 왔으면 하는 바람인데. 제가 그전에 너무 신랑한테 너무 못했겠고 맨날 화내고 짜증내고 승질내고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는지. 신랑이 솔직히 말해서 저 말고도 다른 데를 한눈을 파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. 근데 지금 도장을 찍고 나서 그 한눈판 그 분하고는 너무 잘 지내고 너무 행복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. 저를 써는 진짜 너무 속이 답답하고 미쳐버리겠어요 하루하루. 그래서 좀 제발 다시 원상 복귀로 제 앞으로 다시 왔으면 좋겠는데. 이거는 저의 큰 바람이지만 마지막 희망은 않고 지금 간절히 마음을 바라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상태거든요. 그런데. 신랑은 다른 여자랑 안 살아요. 그럼요. 다른 여자랑 안 사냐고 지금 살게 보인다고 왜 놀래요. 언니랑 이혼한 지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네 지금 가정에 다른 가정을 꾸미게 보인다고요. 머리 아파요. 다시 돌아오진 않을까요. 그걸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. 그거는 알고 있죠. 그 전에 이제 이혼하기 전에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. 그러면 지금 이제 알고 있으면서 신랑이 다른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거기 파탄하고 나한테로 돌아와라 하고 지금 점을 보시러 왔어요. 네 맞아요. 안 돌아와요. 좀 시간과 시간이 좀 지나면 좀 괜찮아질까요. 왜 그래. 제가 좀 잡을 수 없을까요 어떻게 안 돼. 뭘로 잡고. 다 내려놓고. 뭐를 내놓고 잡을 건데. 착각하고 있네 뭐를 내놓고 잡을 건데. 응. 다시 새 마음 새 출발. 마음 편하게. 조금 어떻게 해서 그분을 좀 갖고 싶어서 좀 도와주세요. 싫어요. 안 도와줘요. 저 너무 힘든. 아니요. 당신은. 그런 고통을. 알아야 돼요. 나는 너무 좋아요. 당신 앞에서. 지금 너무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하고. 나는 이게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업자득. 잘 들으세요. 당신이 바람 피울 때는 좋았나. 당신 신랑이 당신한테 이렇게 애원했을 때는. 당신 신랑 거짓 취급했고. 사람 취급 안 했고 남편 취급 안 했고 대답하세요. 뭐. 그래 놓고. 당신이 한두 번 바람 피운 거 같이 느껴지지도 않고. 살면서. 지금까지 애팽기 치워가면서. 빠른 남자 번거로워 만나 가면서. 신랑 그 뒷 치대까지 다 헹굴러다 느껴져요. 그러다가 작년 재작년에 바람 피우려고 피운 게 아니라 우연치 않게. 우연치 않게 여자로. 한 번. 커피를 마셨던 술 한 잔 마셨던. 자기 푸념하다가. 정이 든 사람으로 느껴지는. 처음으로 그 사람 머리를 벌려서 이야기합니다. 대답하세요 짜증. 처음으로. 처음으로. 자기 가슴을 알아준 사람. 나를 인간 대접해준 사람. 나를. 따뜻한 밥해준 사람을 처음으로 만났어요. 당신 그래 본 적이 없잖아. 그래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내 남편 돌아가게 해달라. 나 말고 다른 무속인한테도 가도. 양심 있는 무속인이라면. 아니요. 안 해요. 그 사람이 이제 행복하대요. 이제 살 것 같대요. 그런데. 이제 와서 너 살자고. 신랑이 그나마 잘되는 것도 배가 아픈가. 그나마 신랑이 그 자랑 행복하게 사는 것도 배가 아픈가. 아니면 뒤늦은 후엔가. 응. 저 너무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받고.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하루하루 너무 지옥 같아요. 좀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. 소리하고 자. 애원하고 싶어. 소리 하지 마셔요. 너도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내 신랑이 너한테 무릎 꿇고 애원했을 때. 했죠. 바람 펴지 말라고 나한테 돌아달라고 했었죠. 그런 거 했었죠. 그럴 때 콧방기도 안 끼더니. 좋은 여자 만나서. 당연히 신랑. 내가 봤을 때는 합의연한 거 아니야. 착하고 있네. 신랑 머릿속에 걔 땐 거기였어. 아니야. 넘어갔지. 글 때 싫어가지고 좋다고 넘어갔지. 어. 네. 합의연한 게 아니라. 신랑이 여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하자 합시다. 그렇게 말을 뭐 주고 받는 게 있었지. 그 진짠 줄 알고 그게 진짜 신랑 싫으니까 어. 그 다른 남도 있고 신랑 싫으니까 그래 그렇게 해줄게 했잖아. 해놓고 신랑이 다른 사람 살라고 그거 딱 해놨는데 신랑은 잘했다는 건 아니야. 어. 너가 불맹이 잡지도 않을 거 잡지도 않을 거면서 놔주지도 않을 거니까. 신랑이 그렇게 못했었던 거 같아. 거기에 네가 넘어가 버린 거야 어. 근데 신랑이 지금 잘 살고 있고 처음으로 행복하대. 네가 얼마나 인간다운 행동을 안 했으면 너 착한 신랑이 그런 마음을 먹었겠니. 이제 와서 너 살자고 살려달라. 너 지금까지 누르기 다 누르고 살았잖아 어. 재밌게 살았잖아. 그러면 너 신랑 나도 어. 앞으로 20년 살지 15년 살지 30년 살지 놔줘 어. 제발 어. 이제 세상에 처음으로 행복을 느끼는 한다 어. 아 와이프 자리가 이런 자리인가 처음으로 느낀대. 내가 봤을 때는 네 신랑 너랑 이혼하고 바로 그 여자랑 혼신고 같아. 근데 그 신랑이 그렇게 빨리 혼신고 할 사람이 아니거든. 왜 무서워서 그렇게 해버렸던 거 같아. 너 피할게 했어 어. 근데 나한테 네 도와달라고 너 도와줄 생각 없어. 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. 너 혼자 살아. 아 옛날처럼 흥청망청 술 마시면서 애들 편기 쳐가면서 너 신랑 편기 쳐가면서 너 혼자 네 몸뚱어리 편안하게 사는 게 내 목적이었고 네 목표였잖아. 왜 지금 와서 아는 짓 해 야 아는 짓 아유 말도 안 났네 안 하던 짓 하면 죽는다 하더라 사람 죽을라 할 때 근다 하더라 나 무섭다 야 하지마. 아 너네들 딱 너네들 젊을 보면서 어이 진짜 성격 또라이가 내버린 것 같아 내가. 아 저 열심히 잘 살게요 잘하고 잘 살게요. 그러니까 열심히 잘하고 잘 사는 것은 애들한테나 잘해 뒤늦은 엄마의 자리를 애들한테로 채워주고 멀리서라도 네 신랑 바라보면서 너네 신랑 된다고 애들까지 버릴 사람은 아니야 애들한테 끔찍히 잘할 거야. 가정만 가졌다 뿐이지. 그치. 그냥 네가 너 갈 길을 가시고요 신랑 편안하게 사는 거 처음으로 웃음소리가 들려요. 항상 울었다가 항상 가슴이 아까 너 연친 거 같다고 야 개소리하지 마 너는 신랑은 여기까지 숨이 안 쉬었대. 너 신랑을 보면 딱 느껴져. 그러니 이제 뒤늦은 후회하지 말고 네가 다른 집 정치과도 똑같이 저만 나올 거야. 웬만해서. 놔주라고. 알았어 놔주라. 처음으로 삼십이 년인가 삼십 몇 년인가 처음으로 행복을 느낀단다. 결혼한지는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찍 결혼을 했는지 늦게 결혼을 했는지 네 만난 세월이 그렇게 됐는지 자기 인생이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말을 하는 건지 나한테 그렇게 말해. 응. 놔줘. 그것도 있잖아 미덕이야. 내가 너 말이 아니라고 네 일이 아니라고 산부로 말하는 게 아니야. 너네 신랑 마음을 읽어본 결과고 너 신랑은 여기서 끝이야. 더 이상 인연 없어. 애기 엄마 아버지 인연이 있지만 부부여행 끝났어. 됐지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좋은 말씀 감사하면 네 정신 차리고 자세요. 変담을 했지. 아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